한창민 의원의 갈비뼈가 부러지고 상당히 부상을 당한 모양인데요. 하여튼 검찰 독재 정권의 막장이 드러난 것 같습니다. 이게 말기 증세거든요. 여러분. 박근혜 탄핵 때도 우리 백랑기 농민이 굉장히 안타까운 일을 당했었죠. 그것이 상당히 도화선이 됐는데 이들은 말기적 증상. 전투모와 그리고 저도 나가봤습니다. 전투모와 전투복을 입고 다 나왔어요. 여자 순경들도 다 동원됐습니다. 여자 순경들도 그 무거운 전투모와 전투복을 입고 있더라고요. 아대도 차고 무릎보호대도 차고 가슴보호대도 차고 이들은 작정하고 나온 겁니다. 작정하고 나와서 하여튼 민주노총을 건드리면 폭력이 나올 수도 있다. 뭐 이런 계산들을 했겠죠. 그렇게 해갖고 유발시켜서 폭력 시위다. 그래갖고 지금 4명을 영장 청구를 했고요. 오늘 오후에 영장 실질심사가 이루어진다고 합니다. 그리고 민주노총 지도부들이 폭력 집회를 조장했다. 라고 내사에 들어갔다고 합니다. 촛불행동도 압수수색해서 촛불행동 회원 명단까지 다 가져갔다고 그러죠. 어제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이것은 민주당 집회할 때는 차선의 반을 막아서 열어달라고 여러 차례 사회자가 얘기하는데도 열어주지도 않고요. 대중과 그리고 집회를 주도하는 층과의 분리정책 이것은 과거 독재정권 때 했던 아주 흔한 수법입니다. 대학가에서 예를 들면 시위를 하거나 집회를 하게 되면 주동자들만 대학 간에 상주했던 경찰들이 낚아채서 데려가죠. 그러면서 공포 분위기와 폭력 분위기를 조장해서 학생들이 참여하지 못하게 만들었고요. 그리고 거리에 나와서도 취류탄이라든가 지랄탄까지 쌌죠. 그래서 선량한 시민들이 참여하지 못하게 막는 이러한 독재정권의 아주 탄압 전술 이것을 그대로 차용해서 그때 경찰들이 그 노하우를 갖고 있는 것인지 그렇게 해서 주동자들하고 시위 참여자들을 분리해내는 정책 이것이 그대로 썼습니다. 조지호 청장은 어제 국회에 나와서 경찰 폴리스 라인을 지키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다 그랬는데 민주당의 행안위 의원들이 좀 약하게 질문하는 것 같아요. 별로 특별한 영상은 올라와 있지 않습니다. 이들은 더욱더 가속화시킬 겁니다. 이것을 집회에 많은 대중들이 나오고 그러면 100만, 200만 명 나오면 이들이 막을 길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연습을 하는 겁니다. 훈련을 하는 겁니다. 그 전에 100만이 몰려들기 전에 폭력을 유발해서 참여하지 못하게 만들고 차선도 반쪽으로 만들어서 불편하게 만들고 자칫 잘못하면 안전사고까지 날 우려가 있습니다. 그러나 100만이 넘게 되면 이건 막을 수 없습니다. 100만이 넘게 되면 막을 수가 없게 됩니다. 오세훈 시장, 전에 박원순 시장처럼 그 일대의 공공건물의 화장실을 좀 개방하세요. 화장실을 개방하지 않고 또 이상한 소문과 억측을 나게 만들지 마십시오. 앞으로 매주마다 집회가 열려진다고 그러고요. 아마 분노한 대중들이 참여하게 될 것입니다. 그때 또 경찰이 폭력을 쓰고 폭력을 유발하고 또 이 집회의 주최자들과 일반 자발적 시민들을 불리하려고 하는 그런 가진 공작과 음해 통제를 펼칠 것이 권합니다. 그런데 국민들은 다 알죠. 왜? 독재정권을 많이 봤기 때문에. 봤지만 결국 결정적인 순간에 시민들은 우르르 몰려나와서 폭력 정권, 검찰 독재 정권을 아예 그냥 끌고 내려올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들어와 계십니다. 많은 분들이 들어오셔서 제가 인사를 못했습니다. 신혜연님, 우연희님. 하물련대 집회도 어제 국회에서 100명이 삭발 농성을 했죠. 안전 문제를 관해서 농성을 했습니다. 빨간 메리엘님, 머리엘님. 윤석열은 패밀리 비즈니스다. 배동희님, 좋은 글 감사합니다. 피금알려님, 우연희님. 또 서케이치님, 신혜연님, 김지우님. 속상합니다. 우연희님. 피금알려님, 유콩 구독 좋아요. 들어오신 분들, 구독 좋아요, 후원과 격려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은연님, 안녕하십니까? 가을꽃 겨울나무님. 엄마님, 들어오셨네요. 경찰은 국민의 안전을 보호하는 잉무와 책무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낸 세금으로 경찰이 월급 받고 활동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낸 세금으로 국민을 탄압하고 국민을 이간질시키고 왜곡하고 하는 이 경찰. 이 경찰의 흑역사. 먼저 한번 제가 말씀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이승만 정권 때 경찰이 바로 정권의 주구였고 압제비였죠. 그 다음에는 박정희 전두환 정권에서는 사냥개가 됐었는데 그 유명한 치안본부 박정철 부문 사건을 만들어낸 북치니까 억겠다라는 이 경찰, 검찰이 완전히 사냥개했던 경찰. 민주화 이후에 경찰이 많이 변해서 민중의 지팡이로 바뀌었는데 이제 다시 또 윤석열 정부 들어와서 정권의 사냥개. 정권의 완전히 주구, 도구가 돼버리는 형국이 벌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정권은 망합니다. 말기적 증세들이 나타나고 있다고 국민들은 인식하게 되고 더 나오실 겁니다. 우리는 경험이 있기 때문에 겁먹지 않을 겁니다. 허영종님, 피그, 세레구님, 택건비님. 뷰팅하신다 그러네요. 뷰팅도 고맙습니다. 엄마님, 제가 어제도 좀 많은 준비를 해서 나왔습니다. 다조완님, 다조완님. 감사합니다. 많은 분들 나오셔서 최송환님, 다조완님.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저희들 한 20분 전부터 저희들 재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제트스티님, 파이브제븐님, 삼산님, 윤미연님, 다른 분들. 제가 다 스프리트 071님, 우희숙님, 이은서님. 후원 감사합니다. 후원 통장에 넣어주신 분들. 제가 일일이 다 이름 말씀 못 드려서 죄송합니다. 주말에도 유용한 뉴스크멘터, 유용한 생활정치를 위해서 후원해 주신 분들에게 진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더욱더 열심히 하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 여론조사 한번 보겠습니다. 여론조사, 여러분들. 여론조사를 제가 보여드린 이유는 이것이 우리들의 생각이 동일하다라는 것을 보여드리기 때문입니다. 명태균의 여론조작과는 다른 여론조사 샘플입니다. 전체의 CATA는 이것은 전화면접조사를 얘기합니다. 밑에 ARS는 여러분들 잘 아시겠죠. 임기를 채우고 퇴임한다는 것은 면접조사에서 34.7%. ARS 조사에서는 27%. ARS 조사는 각 진영의 정치 고관여층들이 응답하는 비율과 통계를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도 임기 채우고 퇴임하라는 것은 그러니까 국민의힘 지지층들도 많이 들어오죠. 27%가 밖에 안 됩니다. 임기 채우지 못하고 퇴임, 해임, 탄핵, 그리고 임기 단축 개원으로 물러나라 하는 것은 ARS에서는 70.3%, 전화면접조사에서는 61.4%입니다. 탄핵으로는 38%. 정치 고관여층인 국민의힘 사람들이 응답률이 떨어진다는 것을 보여준 것입니다. 인기 전하야 11.9%, 13.6%, 인기 단축 개원 16.9%, 20.1%, 중도층에서도 72%, 보수층에서도 44.1%가 임기를 조기 종료해야 한다고 여론조사에서 나와 있습니다. 긍정평가 18.8%, 부정평가 80.5% 여러분들 이 문제 제가 굳이 설명은 안 드리겠습니다. 여러분께서 어 그렇구나 그래 그래 그러면 그렇지 저거 정권 발기인데 왜 안 물러나 왜 버티는 거야 버틸 힘이 이제 점점 없어져 가네 이렇게 여러분들 이 테이블을 보시면서 생각하실 거기 때문에 제가 굳이 더 설명을 안 드리겠습니다. 이에 대학과의 시국선언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이 확산되는 시국선언을 우리는 어떻게 봐야 될까요? 4.19 혁명 때 마지막에 대학 교수들이 프랭카드를 들고 나오면서 4.19 혁명의 종지부를 찍게 됩니다. 87년 6월 항쟁도 서울과 수도권에 있는 넥타이 부대들이 직장에 있는 금융가의 넥타이 부대들이 시위에 합류하면서 전두환이가 아이고 하고 꼬리 내립니다. 대학 교수들이 이렇게 시국선언을 지금 계속해서 한다는 사실은 이 정권의 입안과 입안 현상과 그리고 이 정권이 이제 끝나가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역사적이고 정치적인 지표입니다. 한국외국어 대학을 시작으로 해서 한양대학 숙명대 숙명여대 김건희 지금 석사 논문이죠. 카톨릭대학교 전남대학 국립입니다. 국립대학 교수들입니다. 가천대학교 또 충남대 국립대학이죠. 목포대 또 부산에 있는 대학들이 제가 다 열거하지 못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시국선언들을 하고 있습니다. 이들이 얘기하는 얘기는 종식돼야 된다. 윤석열 정부의 무능이 국가안보와 국민 안정을 위협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들의 얘기들을 제가 간접적으로 듣고 또 직접적으로 얘기를 들어보면 이 지식인 사회에서도 윤석열 김건희 눈뜨고 못 보겠다. 얘기하기도 싫다. 그들이 인간이냐 이런 얘기들을 서슴없이 차적인 자리에서 합니다. 헛 웃음밖에 안 나옵니다. 어떻게 우리가 사는 사회에서 저런 사람들이 대통령 권력을 쥐고서 나라를 망치느냐 망치고 있느냐 이들의 정확한 표현입니다. 나라 망해가는 꼴을 그래도 우리가 대학교수인데 학생들을 가르치는 교육자인데 다만 있을 수가 없다. 도저히 볼 수가 없다. 나가서 외쳐야 되고 학생들에게 교단에서 얘기해야 되고 그리고 국민들에게 이러한 지금 사태가 얼마나 엄중한지 그리고 다 함께 거리에 나와야 된다는 얘기를 우리는 해야겠다. 라는 이야기들을 합니다. 지식인 사회가 완전히 이반된 것이고 이들은 민주당 당원들도 아니고요. 그리고 진보자파들도 아니고 과도 굉장히 다양합니다. 연문과, 경영학과, 법학과, 법대 다양한 과의 교수들이 시국선언에 자기 본인의 이름을 걸고서 연서하고 있습니다. 자존심이 상해버리는 거죠. 김건희가 설치는 꼴이 저런 사람이 어떻게 대통령 권력을 좌우하고 인사를 개입하고 또 윤석열의 육성노금 또 명태균의 대통령 비하 발언 이런 걸 다 들으면서 정말 수치심이 들고 내가 살아있다는 존재감과 자존심을 짓밟는 사람들이다. 그래서 분노로 만들고 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학생들에도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우리 학교 교수님들이 시국선언을 했어. 어떻게 되는 거야? 저 교수님 했어. 강에 들어오는데 중도층이 움직이고 있다는 반증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이죠. 비자발적 대중들 일반 시민들이 들고 일어나야 윤석열은 겁을 먹을 것입니다. 서서히 움직임이 시작되고 있다. 올해 말 내년 초가 분기점이 되지 않을까 많은 사람들이 얘기하고 있고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하루라도 빨리 좀 11월달에 좀 안 돼? 12월달에 안 돼? 이런 답답함을 토로하시고 계신 거 잘 알고 있습니다만 우리만 움직이는 건 아니고요. 시민들이 같이 얘기는 하고 있지만 도저히 안 된다라고 얘기는 하고 있지만 내가 나가서 촛불을 들어야겠다. 이놈들 응징해야겠다. 라는 생각은 조금 더 분위기가 있고 그리고 그런 공간과 환경이 조성돼야 된다고 조성해야 될 것입니다. 어제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조직된 역량 올해는 30만 이상이 된다는 것은 눈으로 확인했습니다. 연 2주에 서울의 집회를 봤었죠. 중요한 것은 비사발적 대중들 시민들이 거리로 나와서 들고 일어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앤민주 노총과 죄송합니다. 그리고 촛불 행동 민주당은 하나의 마중물입니다. 마중물로써 그 공간을 열어주고 이들이 마음 놓고 거리에 나올 수 있게 환경과 공간을 만들어줘야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재명 대표가 어제 최고위원회에서 경찰의 이러한 탄압을 질타하고 국회 행안위에서 경찰청장을 불러다가 지리공세를 핀 것은 아주 잘한 것이죠. 아주 정무적 감각이 있는 것입니다. 경찰이 집회와 시위의 자유를 보장하고 안전하게 국민들이 집회에 참여할 수 있게 하고 귀가도 안전하게 할 수 있고 폭력 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바로 경찰의 본연의 임문대 경찰은 지금 말이죠. 폭력 사태를 유발하고 국민의 집회와 시위의 자유를 탄압하고 있습니다. 조지호 총장 당신은 말이죠. 헌법을 유린하고 있고 집회 시위법을 위반하고 있는 것입니다. 조지호 총장 얼마나 경찰청장 해먹는지 한번 두고 봅시다. 이 사람들 얘기하면 흥분만 대하고 말이죠. 명태균과 윤석열이 명태균과 김건희가 무슨 딜을 했고 무슨 속닥속닥 해갖고 야 내가 너 봐줄게 구속영장 청구에도 기각될 거야. 검찰에서 구속사유에 대해서 제대로 얘기하지 않으면 판사가 기각시킬 거야. 윤석열의 골프 정치 아 네. 윤석열은 아마 골프 정치에 매우 익숙해 있는 사람입니다. 왜냐고요. 이들은 검찰은요. 골프 많이 안 쳤다고 그러는데 8개월 만에 골프제 잡아서 연습한다고 그러는데 얼마 전에도 테른골프장 가셨다는 거 아니에요. 어제 국회에서 폭로된 사실인데 테른골프장 가는데 교통신호도 막 막히고 잡아야 되니까 대통령께서 야 내가 골프 치러 간다. 국민들아 비켜라. 얘네들 바쁘니? 나는 골프 치러 가느라고 티업 시간 마치려고 바빠. 이 검찰, 재벌, 국회의원 이런 사람들 모여서 말이죠. 골프장에 모여서 골프 치면서 걸으시면서 워킹 하시면서 야 요즘 말이야 이재명 이거 어때 말이야 김검사 이재명 좀 옮아낼 수 있는 재명 또 없어? 총장 뭐 하는 거야? 도대체 요즘에 꼴꼴꼴꼴 나이스샷 오비났네 지네들끼리 야 타당 오늘은 10만원씩 할까? 옆에 있던 기업가 제가 100만원씩 나눠드리겠습니다 걱정하지 마시고 오늘 돈 벌고 가십시오. 끝나고 나서 폭탄죽 먹고 술 먹고 김기사 이제 차 내놔 우리 좋은데 같이 같이 함께 이거예요 바로 이 골프 정치 골프 접대 정치는 박정희 때부터 시작된 겁니다. 요즘에도 골프 한번 칠려면 물론 많이 대중화됐습니다만 시간도 뺏겨야 되고 돈도 꽤 듭니다. 윤석열은 텐골프장을 이용합니다. 군골프장 군 독수권자니까 이용하는 건가요? 지난 2일날 대규모 시기 육지피 때 텐골프장에서 놀았다고 합니다. 누가요? 윤석열이 김건희도 같이 나갔는지 안 갔는지 확인할 수가 없습니다. 지난 8월에 부천의 대형 화재 공군 골프장을 이용했다. 검사 시절부터 이런 상층 기득권층들이 네트워크를 맺는 수단 이것이 바로 골프입니다. 이들은 골프를 치면서 자기네들 기득권 카르테를 유지하고 또 처음 소개도 받아요. 어 그래 이번에 임명된 윤검사입니다. 어 그래? 자네 내가 잘 키워줄게 중숙과장까지 올라가 대금 가고 싶어? 그래 열심히 해봐 한번 윤석열은 골프만 다 통했습니다. 그래서 트럼프도 골프를 갖고 어떻게 해보려고 열심히 골프 연습한다는 거 아니에요? 트럼프 만나서 트럼프가 골프를 쳐줄까요? 그 바쁜 사람이 미국으로 불러야 되는데 윤석열의 골프 정치 아 네 윤석열은 아마 골프 정치에 매우 익숙해 있는 사람입니다. 왜냐고요? 이들은 검찰은요. 뭐 골프 많이 안 쳤다고 그러는데 8개월 만에 골프제 잡아서 연습한다고 그러는데 얼마 전에도 테른골프장 가셨다는 거 아니에요? 어제 국회에서 폭로된 사실인데 테른골프장 가는데 교통신호도 막 막히고 잡아야 되니까 대통령께서 야 내가 골프 치러 간다 국민들아 비켜라 이네들 바쁘니? 난 골프 치러 가느라고 그 티업 시간 마치려고 바빠 이 검찰 재벌 국회의원 이런 사람들 모여서 말이죠 골프장에 모여서 골프 치면서 걸으시면서 워킹하시면서 야 요즘 말이야 이재명이가 어때 말이야 어? 김검사 이재명 좀 옮아낼 수 있는 죄명 또 없어? 총장 뭐 하는 거야? 도대체 요즘에 어? 꿀꿀꿀꿀 나이스샷 옵이 났네 지네들끼리 야 타당 오늘은 10만원씩 할까? 옆에 있던 기업가 제가 100만원씩 나눠드리겠습니다 걱정하지 마시고 오늘 돈 벌고 가십시오 끝나고 나서 폭탄죽 먹고 식먹고 김기사 이제 차 내놔 우리 좋은데 같이 같이 함께 이거예요 바로 이 골프 정치 골프 접대 정치는 박정희 때부터 시작된 겁니다 요즘에도 골프 한번 칠려면 물론 많이 대중화됐습니다만 시간도 뺏겨야 되고 돈도 꽤 듭니다 윤석열은 태능골프장을 위하합니다 군골프장이에요 군 독수권자니까 이용하는 건가요? 지난 2일 날 대규모 시급집 때 태능골프장에서 놀았다고 합니다 누가요? 윤석열 김근희도 같이 나갔는지 안 갔는지 확인할 수가 없습니다 지난 8월에 부천의 대형화재 공군골프장을 이용했다 검사 시절부터 이런 상층 기득권층들이 네트워크를 맺는 수단 이것이 바로 골프입니다 이들은 골프를 치면서 자기네들 기득권 카르테를 유지하고 또 처음 소개도 받아요 어 그래 이번에 임명된 윤 검사입니다 어 그래 자네 내가 잘 키워줄게 중숙 과장까지 올라가 대금 가고 싶어? 그래 열심히 해봐 한번 윤석열은 골프만 다 통했습니다 그래서 트럼프도 골프를 갖고 어떻게 해보려고 열심히 골프 연습한다는 거 아니에요? 트럼프 만나서 트럼프가 골프를 쳐줄까요? 그 바쁜 사람이 미국으로 불러야 되는데 그 바쁜 사람이 한글자막 by 한효정